Hi guys, this is Laura.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라입니다. 오늘 뒤에 여러분, Conn and Gray의 Memories. 계속해서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2절 함께 보도록 할게요. Let's take a look at verse 2. Now I can't say goodbye if you stay here the whole night. 지금 헤어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지는 날, 나의 집에 갑자기 찾아왔죠. 네가 오늘 하루 종일, 오늘 밤 새도록 여기 있으면 I can't say goodbye. 그러면 나는 goodbye를 할 수가 없어. 이별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You see, it's hard to find an end to something. Find an end는 이제 끝나는 것을 의미를 하죠. Something that you keep beginning over and over again. 자, 여러분 이거 좋은 표현이에요. Over and over again. 다시, 그리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Over and over again 이라는 표현 정말 많이 씁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내야 되는데 자꾸자꾸 keep beginning, 다시 시작을 한다면 그거를 끝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I promise that the ending always stays the same. 근데 뭐라 그래요? 근데 내가 약속해. The ending always stays the same. 근데 마지막 엔딩은 항상 같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나를 찾아오고 뭐 다시 시작하자고 얘기를 하고 울고 불고 난리 쳐도 결말은 똑같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헤어지고 싶은가 봐요.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을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이거는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문장이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것만 보도록 할게요. That we could ever exist again. 그러니까 믿지 말아라. That we could ever exist again. 우리가 다시 존재할 것이라는 걸. 자,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We could ever exist. Exist는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다시 만날 수가 없어. 우리는 다시 우리가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I can't be your friend. 난 너의 친구가 될 수 없고. Can't be your lover. Can't be the reason we hold back each other. 자, hold back은 저지하다. 방해하다 라는 거예요. 그쵸? hold back. 그쵸? 오케이.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나 화가 나서 진짜 막 욕을 하고 싶었어요.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But I held back. 내 자신을 컨트롤하고 저지했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hold back 쓸 수 있어요. 요즘에 저는 여러분 극한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요.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뭐가 다 있죠? 너무나 어제 저녁에 새벽에 치킨을 먹고 싶었어요. But I held back. 뭐예요? 딱 나의 감정과 내가 뭔가 먹고 싶은 것을 저지했다. 컨트롤했다. 이렇게 잡고 뒤로 밀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visualize 하시면서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죠. 서로를 방해한다. 어디에서부터 방해요? From falling in love. 또 사랑에 빠지는 것을 서로가 방해하지 말자. With somebody other than me.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너가 사랑에 빠지는 것. 그쵸? 이해되시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것에 대한 그런 방해 요소가 되면 안 돼. 그건 아니 될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좋아요. 브릿지 이러나 말할까요? 브릿지 이러나 말할까요? 브릿지 이러나 말할까요? 브릿지 이러나 말할까요? Since you came! 니가 왔으니까 I guess I'll let you stay. 왔으니까 그래, stay. 머무르게 해줄게. for as long as it takes! 근데 여러분 되게 또 스윗한 게 for as long as it takes 라고 해요. As long as 는 뭐예요? 뭐뭐하는 한 그래서 As long as it takes 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네가 떠나고 싶을 때까지 그냥 이제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쫓아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쵸? Okay, to grab your books and your coat Okay? Okay, to grab your books and your coat 너의 책과 너의 코트 그쵸? And that one good colon 자, 여러분 남자는 perfume 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Cologne 이라고 해요 Cologne 그러니까 그 네 책이랑 네 코트랑 그리고 나서 네가 나한테 선물해 준 그 향수 제발 가져가 Okay? That you bought when we were fighting 우리가 막 싸울 때 네가 샀던 그것 Because it's still on my clothes 왜냐하면 그 향기가 내 옷에 지금 다 이제 배어 있는 거예요 Everything that I own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거에 그 cologne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가져가 가져가 버려 라고 이야기를 해요 And it makes me feel like dying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진짜 거의 죽을 만큼 힘들게 한다 그쵸? Makes me feel 내가 죽을 것 같다 라고 느끼게 한다 왜냐하면 냄새, 향기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그런 메모리들을 불러일으키잖아요 I was barely just surviving 자 여러분 Barely는 간신히 빠듯하게 가까스로 라는 의미예요 그쵸? 나는 거의 가까스로 진짜 정말 살고 있었어 정말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죠 Barely와 Rarely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Barely는 간신히 가까스로 라는 뜻이지만 Rarely는 드물게 또는 좀처럼 하지 않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We rarely talk 라고 하면 우리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하지 않은 거죠 근데 친한 사람과 We barely talked that day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드물게 대화를 나눈 게 아니라 We barely talked 는 뭐예요 여러분 다름을 이제 뉘앙스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날 내가 목소리가 정말 안 나오고 상대도 내 친구도 너무 아파서 We barely talked 거의 얘기를 하지 않았어 라는 의미가 돼요 여러분 이해 되시죠? Barely와 Rarely는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뮤직비디오 댓글을 보면요 많은 분들이 Relatable, Relate 라는 단어를 많이 쓰세요 Relate는 공감되다 라는 뜻이거든요 I can relate to you 아 그렇구나 공감할 수 있어 나 무슨 말인지 알아 이렇게 I can relate to you 또는 Relatable, 공감되는 이라는 뜻이에요 So that is very relatable 아 완전 공감돼 아 나 뭔지 알지 라고 할 때 이 두 단어 많이 쓰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So for example, Conan Gray is that artist whose lyrics are relatable Conan Gray의 가사들은 진짜 공감이 돼 그쵸? He's such a genius writer 정말 천재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The accuracy of the emotion in his voice is what gives the song so much life 그러니까 그의 목소리에서 정말 얼마나 힘든지 이 과정이 어떤지가 너무나 생생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The way we can feel his frustration 그의 답답함과 짜증남이 Relatable even for the people who actually don't relate 이 목소리를 통해서 공감이 된다 심지어 이런 상황을 겪지 않은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저는 너무나 궁금해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이 가사들이 마음에 와닿았는지 선생님 이 사람은 정말 너무나 좋은 아티스트에요 오늘 강의가 어땠어요 등등등 너무나 듣고 싶으니까요 Please leave comments below Thank you very much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Thank you, bye bye